오늘 실패하면 기다리자 정식으로 커버시키는 건 어때요? 지랄 지랄하지 마세요. 요즘 연애한다고 피지컬 똥났겠네? 그만해 개새끼다. 뭘 연애를 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똥게임 12종 경기! 오늘도 역시 돌아온 똥게임 12종 경기입니다. 저번에 12종 경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종 경기를 도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똥게임 12종 경기! 3시간 45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중둑! 와... 앙빅 1성은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거 봐. 어차피 깰 거 아니까. 무슨 짓이라도 깰 거 아니까 방해 안 하는 거 봐. 와 이렇게 잔인한 거 없어 이거? 자 딱 3분 걸렸죠? 오케이 3분. 안 맞지 얘들아 아이씨. 안 맞지! 안 죽지! 아 진짜... 기대도 안 했다고? 중둑! 그러니까 2선이나 저기 3가 3마리야. 2선을 하지 마시고요. 어랍쇼? 어이 이거 왜 맞아? 어어? 어어? 잠깐만 옷 없어? 그래 이정도 핸디캠이 있어야 좀 쫄깃쫄깃하지. 그래. 아 진짜 좋댔다. 야 잠깐만 죄송하! 진정해! 진정해! 아니 왜 이렇게 빡세지 오늘? 2선 부터? 뿅댕! 왜 이렇게 빡세지? 왜 이렇게 빡세지? 뭐해? 뭐해?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진정해 박준석. 진정해! 피코쌤 당신이 옳아서 일과 연애는 병행할 수 없어. 조용해! 오늘 실패하면 기다리다 정식으로 커버시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시발 지랄하지 마세요. 요즘 연애한다고 피지컬 떡 낫겠네? 그만해 개새끼다. 뭘 연애를 해.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쳐맞아 준석아. 어? 조용댕. 아니 왜 이렇게 맞아 그래. 조용댕. 아 준석아 눈 깨워. 좀 천천히 깨워. 조용댕님 그녀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있다면 방빅을 해주세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가불기를 걸어? 어? 아 제발 박준석! 뭐하는 거야? 도대체! 그걸 쳐맞을 거면 뭐하러 먹으러 갔어? 조용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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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시X가! 와! 존댕 뻔했다. 시라지 마세요. 자 항빅 가겠습니다. 똥댕 잘하는 거 유튜브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실수. 으아아아악! 그만! 시X가! 그만해 개새끼들아! 그만! 사랑하세요. 종댕. 아아아아아아악! 아 왜 이래! 종댕. 집중해 박준석. 아 진짜 진정해. 시X라봐. 진정하라고! 아아 나 이씨. 비용댕. 내가 집중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하니까 내가 개 병신으로 보고 새끼를 보이지 어? 내가 지금 집중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 내 개 비용신으로 보이지 지금. 왜 시X 끝나면. 끝나면 눈에 딱 기다려라. 개 새끼들아. 눈에 끝나면 딱 때라 이제. 종댕. 자 가자 박준석 할 수 있어. 종댕. 왜 구르냐 이거 처음 클리어 쓸데 8시간 들었음 우리 시발 그것도 다중 다중으로 기본 배경을 왜 구르냥 갈고 왜 구르냥 용도를 받음 그래서 이거 빅포그맨 배경음악이 왜 구르냥 같음 이거 아예 한번도 안들어봤네 마 니 한무 봐라 맛있나 어? 맛있지? 한무 봐라 나만 먹을 수 없지 니네도 한무 봐라 맛있지 왜 구르냥 나중에 막 찾아 먹고 그런디 나중에 어? 아 이 개새끼야 니 사람새끼들처럼 어? 너 뒤질래 진짜? 아 미친 놈인가 진짜? 중둑 오바라 휘파람 그만 부르 이 개새끼야 휘파람도 그만 부르 이 개새끼야 뱀 나와 아 이거 솔직히 버그 이거 진짜 버그 아 이거 진짜 버그 아이 에바스 이거 시발 아이 아니 애들 아니 이거 진짜 버그야 아니 진짜 백퍼 버그임 레이터 오케이 그래 존나 쉽다니까 여기 준석아 준석아 뭐해 이 박대가리야 어? 제대로 안해? 저거 이 자식들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물불게임은 어떤 용도와도 이제 아무렇지 않지 미안하다 아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야 그만 안해 자라나나 머리머리 자라나나 머리머리 자라나나 머리머리 아아아아아아 진짜 야 이 개새끼들아 그만 안해 그만 안해 중둑 worried 리허트만 30분 컷하자 원 투 원 투 원 평상에 제가 해드릴게 크흥 근데 지금 목이 살짝 쉬워서 지 individ과 어 이거 МУЗЫКА 쥬리 iov nig rocks 카리스마 좀 멋있을 뻔했어 좀 멋있을 뻔했는데 방금 니가 니 이미지 깎아먹었어 멍청한 새끼 이거지 좋아 잘했어 실드 하나를 이용한 플레이 좋았고 존나 멋있을 뻔했는데 니가 뭐 다 깎아먹었어 지금 아이씨 자고가 충득 저 개새끼 저거 와아하 오케이 2특 좋았어 가자 꺼져 시간 존나 많아 지금 방송이 신이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리오 비탁드리오면 아니다. 아 진짜 적당해! 미친 새끼야! 와 진짜 적당해야지 게임! 진짜 X같이 만들어왔네? 아니 뭐야 이게! 진짜 X같이 만들었다 진짜. 오케... 가능성이 있다는게 더 없길래 진짜 X같이... 15분 남았는데 지금? 깼다 X같이! 그냥 봐라! 워크! 깜빡! 그리고 이틀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클리어 컴원! 컴원! 와 ㅅ발 겨우 겠네 하아... 3시간 38분만에 똥게임 12종 경기 클리어 했습니다 이번달에 똥게임.. 다음달에 똥게임 하나 더해서 다음달에는 똥게임 13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